요즘에는 다른 정치 사회 상황도 좀 그렇지만 경제 문제가 상당히 상황이 좀 위중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경제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말미에 다른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새벽에 갓 도착한 그런 조간신문들의 가장 일면 톱 기사가 산유국 감산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금리 정책 때문에 유가를 감산해서 끌어올리겠다 이런 석유 수출 기구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래서 그 뉴스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에 보시다시피 유가라는 것은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경제 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보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 감이 조금 회복됐습니다마는 미국 주가가 아주 크게 출렁거렸죠 크게 빠진 상태에서 그게 이틀간 연속으로 상당히 많이 올렸다가 큰 폭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 그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도 산유국 감산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가에 반영돼서 밤새 뉴욕 정시나 나스닥에 크게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온라인판은 일면에 크게 다뤘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산유국들이 하루에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그렇게 하면 예상 큰데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넘지 않겠느냐 그런 일면 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연세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를 가라앉히는 작업을 진행하던 차에 그러면 석유 가격 같이 오르게 되면 이것은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미국 정시가 크게 출렁거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 수출기구 우리에게는 오페크로 알려져 있죠 13개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국을 합친 일종의 자원국가들이죠 23개 산주국의 회비체 오페크플러스가 10월 5일날 하루에 20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하게 됐다 이 정도는 1일 공급능력의 2% 정도가 되는 대단히 큰 규모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5월 6월 이후의 최대 감산 규모이고 오페크플러스플러스는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11월부터 이 같은 감산을 실행해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지난 7월 이후에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던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높이게 됐고 이것은 이미 고금리 정책으로 인프레를 잡기 위해 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작업을 해오고 있던 그런 세계의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 크게 타격을 주는 다시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됐다 이런 기사를 아주 상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도 마크에서 미국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페크플러스로 하여금 감산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사전에 권유 혹은 권고 혹은 압박을 가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일면 톱기사의 내용입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정점을 찍고 조금씩 하영시로 돌아설기로 기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말빨이 참 잘 안 먹히네요 물론 또 그런 석유수출 국가들에 갖고 있는 그런 제각각의 이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국제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그런 입김이 각오와는 참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기사로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 악순환 가능성이 커졌다 인플레 하에서 경기 침체를 우리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번 대규모 감산 결정의 충격은 단지 유가를 올리는 데 거치지 않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에 대응해서 추가로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절 확률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유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원유 감산 그리고 DES 따라오게 유가 상승 유가가 상승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거나 투자가 위축되니까 다시 경기의 하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요 기사입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자산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자산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초미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밑에 이제 의견들을 소위 제야 고수들을 기사를 본 분들이 쭉 의견을 읽어보니까 다른 분보다 한 분이 아주 착하게 현재 상황을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산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장부의 유가 상승분이 반영돼 가지고 플러스가 기록될지 몰라도 경기 침체가 가수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원유 선물이 하락해서 유가 하락이 깊어질 텐데 석유 수출 기구 내에는 정말 제대로 실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세일오일 세일가스를 또 채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또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 가지고 유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일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티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똑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직접 효과인 눈으로 보이는 효과 외에 2차 효과 3차 효과 이렇게 간접 효과를 모두 다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잘 내리지 않죠 당장 감산을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간밤에 도착한 그런 산유국들의 감산 움직임은 현재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를 좀 더 가속화시킬 그런 위험이 증가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금리 부담이 더 커지게 될 가능성 그리고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과 같은 그런 자산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참 애국교회 한미애국기독인연합회 분이 글을 남기셨네요 미국 텍사스 달러스입니다 제가 젊은 날 텍사스 휴스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텍사스에 대해서는 각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유경수님께서는 대한민국 유일한 정치경제종합방송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봐서 소망을 넓혀야 되는데 계속 방송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탄압을 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10명이 보도록 만들어도 방송은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뉴스가 좀 많아졌는데 경제뉴스를 하다 보니까 참 재미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경제뉴스도 비중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뉴스도 비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경제뉴스도 비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경제뉴스도 비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